으아 높아져 개 빡세네 왼쪽 아래다 오른쪽 인데 귀엽죠 조심 지금 4번 박수 잡았고 끌지만 땀따라 뭐야 피 차이네 뭐야 3번 나의 질병 구하기 꿀잎 담빼라 씹꽃인데 나 살리러 감 어 뭐야 콩은 잘 쐈지만 뇌는 딱딱한 친구인거 같은데 딱딱해 딱딱해 때렸어 그냥 잡았 구배 안에 들어갔다 하나 더 기다려 하나 더 있어 안에 기다려? 안에 밖에 기다려 안에 라스트 뭐야 뒷문 아직 뒷문 끝났어 오다 왼쪽 지금 3번에 지금 3번 기자 미니 소리가 나 아우사클 말하는거 맞지 아 지금 3번에서 살리 띠덩어 기다리고 지금 3번에 하나 더 뭐 살리라고 아니 못살리고 뭐야 태화장 뭐야 사운드 형 왜 조금만 오 오 길이 있고 있다 버킹이 레토노 오른쪽 레토노 뒤에 힐링이 다 왔다 라스트 하나 왼쪽에서 왔을 듯 따라 없이 4킬이다 이거 안에 있겠네 다 기자의 상탠데 야 근데 얘네 무슨 못 쏜거야 파킬 아니야 이거? 어시 뜨는데 파킬이긴 해 지금 개 못쌌다 이거 죽었어야 정상인데 사람 좀 보고싶은데 1번 걔 기자 형 앞에 있잖아 PCS로스였지 집에 없는거 같아 3번 기자이고 지금 3번에 많아 1번에서 너 쏘던거 나 왼쪽 집으로 들어갈게 지금 3번 집으로 정원이 혼자야 2번 4번 풀스코드다 1번 큰일났네 딱 걸리네 딱 걸렸네 왜 싸우다 많아 잡아라 2번 6번